스페셜 액처를 끝내고 세션 1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딜레되고 있는데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리센터 어드밴스 앤 캔서 트리트먼트 앤 다이그너시스로 순천향 의생명 연구원의 이종순 교수님과 순천향 의대 생화학 교실의 이상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전 의과대학 생화학 교실의 이상한입니다. 먼저 암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의 좌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제2병원의 개소에 맞춰서 사실 백무준 교수님을 중심으로 암센터 연구와 치료 쪽에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마음에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 후를 통해서 연구와 치료를 선도하는 우리 암센터로 발전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세션은 프레시전 메디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도 유성호 교수님은 그 전에 많이 배웠지만 사실 앞자리에서 연재를 통해서 듣는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사실 프레시전 메디슨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사실 한 몇 년이 안 됐죠. 그런데 제가 1997년도에 처음에 미국 NH의 포스닥으로서 거기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라는 개념이 사실 도입이 되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나서 2년 후에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좀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년 후, 25년 후에 본격적인 의사로서 시대를 이끌어갈 때 아마 이러한 내용이 주를 이룰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굉장히 드디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크리니컬 필드라든지 임상 쪽에서는 일부 타겟 세라피라는 것이 도입이 되고 있었지만 물론 그 방식이 프레시전 메디슨이라는 형태로서 전환된 용어로서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크리니컬 필드에서는 이런 유전체 지식에 대한 내용도 사실 굉장히 부실하고요. 또 이런 약물 유전체학이라는 이런 정보분들이 전달이 제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나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 사실 굉장히 발전은 더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대 그런 우리 질병 극복 그리고 또 21세기의 선도의학으로서 우리 인간을 건강한 삶으로서 전환되기 위한 아주 확실한 그런 분야라고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참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스킬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상당히 좋은 주제라고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우리 유성호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심스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오시고 또 다양한 그런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또 많이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특히 지금 심스에서도 계시지만 지금 대학 내에서 산단의 연구처장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연구활동을 하시고 있는 그런 오늘 유성호 교수님의 강연을 저도 듣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이상한 교수님, 유성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암센터에서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프리스천 메디스티라는 용어 자체가 무슨 나온지도 안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만큼 임팩에 비해서는 결과로는 많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저도 또 그런 과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프리스천 메디스티라고 얘기했지만 프리스천 다이그너시스 쪽에 좀 더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은 조기 진단이라고 하는 얼리 다이그너시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캔서에 대한 치료는 막대한 비용과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좀 빨리 캔서를 조기에 진단해서 조기에 진단할수록 바로 큐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문제점은 캔서라고 하는 게 레이트 스테이지 오브 캔서는 워낙 뚜렷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지만 치료하기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얼리 스테이지 오브 캔서 같은 경우에는 구별이 좀 많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만약에 이때 조기에 진단이 되면 빨로 큐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 진단이라고 하는 프리스천 메디슨에서 제일 중요한 프리스천 다이그너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반적인 방법은 캔서가 다이너스가 되면 그다음부터 치료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캔서를 억제할 수 있는 키모테라피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캔서도 서브 타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브 타입별로 구분을 해내고 또 그런 서브 타입들에서 맞춤형으로 약을 진단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프리스천 다이그너스나와 프리스천 트리트먼트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런 얘기는 가장 유명해진 게 2015년에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해서 이제는 프리스천 메디슨 시대다라고 하는 정밀학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시작되는데 그전까지는 프리스천 메디슨이 없었냐 이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맞춤형 진단, 맞춤형 치료라고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문제점은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으로 가기 위해서는 퍼스널라이즈는 드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약들을 서브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프리스천 메디슨으로 가자. 그리고 언젠가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으로 갈 텐데 그전까지 과도기적 내용으로 프리스천 메디슨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프리스천 메디슨의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전적 데이터도 중요하고 환경 요인이나 식습과까지 다 모아서 통합 분석해 낸다면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밀 의학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정밀 의학에 있어서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라는 건데 물론 조직검사가 제일 편하고 좋죠. 제일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이지만 조기 진단이라는 개념에 보면 조직검사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티머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정확한 조직을 꺼내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려워서 요즘 많이 쓰는 게 리퀴드 바이옵스라고 해서 액체 생검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변과 혈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액체를 가지고 액체로 된 샘플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과연 뭘 가지고 진단하는 거가 확신인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방법은 엑소돔이라는 걸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대략적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집 안에 있는 형사라고 하면 형사 어느 집을 조사하고 싶은데 딱히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조사 방법이 없을 때 제일 흔히 하는 방법이 그 집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열어보면 그 안에 몇 명이 사는지 남자, 여자가 사는지 아이가 사는지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적인 내용을 통해서 그 집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를 깨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은 세포가 내보낸 어떤 것을 보는 방법인데 이 세포가 내보낸 어떤 것이 바로 EB라고 하는 익스트라셀라 베지크 그러니까 세포박 소포체라고 얘기도 하고요. 요즘은 엑소돔이라고 통치하는데 엑소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엑소돔이 만약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엑소돔을 들여다보면 이 세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암을 진단하는데 암 조직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암 조직이 내보내는 엑소돔 또는 익스트라셀라 베지크를 들여다봄으로써 그 안에 정보를 분석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엑소돔이 갖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엑소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엑소돔은 막으로 둘러싸인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막으로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이 막에는 단백질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EB이라고 하는 익스트라셀라 베지크는 사실 크기는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통상적으로 크기가 30에서 150, 150, 100이나 150 나노메타 정도 되는 크기를 통칭해서 엑소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엑소돔이라고 하는 게 구분돼서 명확하게 어떤 파플레이션이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 사이즈에 있는 것은 이런 걸 엑소돔을 통칭한다고 용어를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거리가 좀 많이 돼서 정확한 엑소돔이라는 규명은 어렵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엑소돔 안에다가 웨이스트라고 하는 세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요즘에도 그렇지는 않고 세포가 능동적으로 그 엑소돔 안에다가 정보를 담고 세포 밖으로 보냈을 때 다른 세포가 그 정보를 받아서 세포와 세포 간에 교류한다고 또 알려지기 때문에 요즘에 또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도 엑소돔을 내보내는데 이 엑소돔 안에다 어떤 정보를 담냐면은 주변 면역세포로 전달이 돼서 면역세포들이 내 주변에는 암세포가 없다는 그런 리프로그래밍까지 연관이 되고 있어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엑소돔, 다시 말씀드리면 엑소돔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 다양한 것이 담겨 있는데 DNA도 있고 mRNA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난코딩 아래에도 함께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단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으로 달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 어떤 거냐면 열이나 화학적인 그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엑소돔이 발견되는 곳은 여러 가지 리퀴드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블러드나 유린도 있고 침이나 심지어는 정액에도 이런 엑소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엑소돔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가 워낙 소량이기 때문에 이 엑소돔에 있는 내용들을 오믹스 분석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요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내용들을 정확히 아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은 엑소돔을 낸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세포들이 내보낸 엑소돔 중에서 특정 세포들이 내보낸 엑소돔을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긴 한데 아직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또 문제는 일부의 세포가 내보낸 엑소들을 오믹스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챌런징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옵티마이지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엑소돔들을 오믹스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챌런징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옵티마이지를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에 있는 엑소들은 대부분이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들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게 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 세포들에 내보낸 엑소만을 따로 뽑아서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이유가 이런 엑소돔들은 대부분이 우리 몸 안에 모든 세포들에서 얻어지는 것들이고요. 이게 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특정 세포들에 내보낸 엑소만을 따로 뽑아서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이유가 이런 엑소돔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막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을 만약에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단백질로 이용해서 솔팅이라는 걸 통해서 분리해낼 수 있고 이런 엑소돔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엑소돔들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막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들을 만약에 저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단백질로 이용해서 솔팅이라는 걸 통해서 분리해낼 수 있고 그 안에 오믹스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RNA나 DNA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티머 어소스티 안티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이 이런 엑소에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리스톤 메디슨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엑소문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QC라고 하는 스탠다드한 방법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많은 실험의 양을 가지고 이런 오믹스 분석이 가능하고 정밀진단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양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더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이 상당히 달리하여도 안정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한 500마이크로리터까지는 오믹스 분석이 가능한 걸로 지금 옵티마이즈가 됐는데 앞으로 목표는 100마이크로 정도로 좀 더 줄여서 소팅했을 때도 이런 오믹스 분석이 가능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엑소문을 분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어느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도 연구 중에 있었고요. 저희가 연구한 방법은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부 어떤 분리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까운 것은 오믹스 분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오믹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RNA를 포함하고 있는 RNA 시퀀싱이라든지 트랜스크립톤 분석이 있겠지만 또 다른 프로테오믹스 분석도 있는데 이런 각각의 분석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리 방법마다 각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다중오믹스를 분석하는 데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시적으로 제가 RNA 시퀀싱을 좀 보여드리면 이 엑소도만에 있는 RNA는 상당히 깨져 있습니다. 깨져 있다는 얘기는 프레그먼트 데이터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프레그먼트 데이터에 있다는 이런 RNA를 가지고 RNA식 분석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80 뉴클로타이드보다 작은 부분을 한번 뽑아서 분명히 분석을 해봤고 또 하나는 전체를 다 분석해봤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볼드로 84라고 써있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대략적으로 15%는 80보다 큰 사이즈가 존재하고요. 한 85% 밑으로는 대부분 쪼개져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는 게 이렇게 쪼개져 있는 RNA를 가지고 RNA식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옵티마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분석하는 방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플라인 상으로 이런 RNA식 원싱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분석 툴에 따라서 차이도 봤는데 그날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리고 또 시퀀싱 양을 리드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데프스라고도 하고 리드라고 하는데 시퀀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더 유용하냐 이런 거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그대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 한 2기가 정도로 분석을 했을 때 충분히 RNA식 원싱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엑스도만 해도 다양한 RNA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RNA 카테고리가 있었고 이 RNA를 대상으로 저희가 모든 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mRNA를 포함해서 마이크로 RNA, 파이 RNA, 스노 RNA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든 RNA를 다 분석해봤더니 저희들이 전체적인 대응은 통계로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모든 항목별로 RNA에 대해서 얼만큼 존재한지 내용도 저희들이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맨 오른쪽은 일반적인 RNA 신고식 데이터인데요. 조직에서 얻은 그것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리라이블한 데이터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계속적인 RNA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5에서 20%만 맵핑이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나머지 한 70, 80% 정도 되는 거는 언론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엑스도만에 있는 마이크로 RNA를 포함해서 난코딩이나 또는 mRNA까지 맵핑률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RNA들이 과연 모일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 RNA들이 어떤 거라는 건 감을 잡고 있는데 아직은 연구 중이라서 명확한 내용은 다음번에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RNA 시퀀싱이 분석이 가능하다는 예시를 드렸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가운데가 유전자인데 위쪽은 진앙에 나온 부분은 당연히 RNA 시퀀싱이 티슈에서 얻어진 거고요. 아래쪽에 상당히 낮게 나타난 부분은 저부분은 엑스도만에 있는 mRNA의 분석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맵핑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예시적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mRNA가 있다는 얘기는 엑스도만에 있는 RNA를 가지고 충분히 RNA 시퀀싱 분석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어떤 대상들을 가지고 연구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물론 다양한 암 샘플도 가지고 있지만 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심지어 피부과에 있는 주사증까지 다양하게 저희들이 샘플을 확보해가지고 분석을 완료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다양한 임상선생님께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틀어서 비로소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은 이렇게 분석을 하려는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이런 엑소존 RNA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분석이 어려울 텐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은 아직 이런 혈액 안에 있는 엑소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존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질병 간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를 잠깐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사실은 왼쪽에 있는 위쪽이 조직이고요. 아래쪽은 혈액 샘플들입니다. 그런데 조직은 당연히 조직끼리 상당히 유사성이 있었고 혈액은 혈액끼리 유사성이 있었는데 보시면 아래쪽에 난소암 또는 정상조직, 간섬유암, 리고파이로시스까지 각각의 구분적으로 파플레이션이 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특징적으로 각 질병에 따라서 자기만의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질병의 고유의 색깔은 다른 질병과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른편에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대부분 대장암이나 다른 좀 시비한 질병들이어서 그 부분과도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징적으로 난소암 같은 경우인데 이 난소암이 상당히 정상에 많이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난소암 진단이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흔히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엑스도물 혈액 내 엑스도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혈액을 가지고 분석하지 굳이 엑스도물을 가지고 왜 분석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왼쪽 편은 전체의 혈액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 또 오른쪽은 엑스도물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 그 내용인데 이 연구는 지금 소아 저체주증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굉장히 적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자라면서 정상을 회복했느냐 또는 정상회복을 못할 것이냐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봤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전체 혈액을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많이 섞여 있는데 엑스도물만 가지고 분석했더니 화근이 구분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엑스도물 효과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의 실 내로 이런 여러 가지 캔서에서 엑스도음이 어떻게 분석이 가능한지를 보여드린 건데 오늘 분석 보여드릴 내용은 마이크로 RNA 국한된 내용이고요. 사실 엑스도음 소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량하는 방법은 앞으로 엑스도음 소팅을 통해서 좀 더 이 방법을 향상시킬 거라고 연구 중에 있고요. 아직은 소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라 시비어하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대장암인데요. 우리 백분용 교수님하고 같이 저랑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직 대장암 마커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아직 없어서 조금 더 민감도를 높일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대장암 환자 또는 대장암 수술 전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런 마커들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도물 소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리미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란색과 빨간색이 나타나는 것은 이 대장암 정상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로 아래 마커들도 저희가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저희가 캔서가 내보내는 엑스도물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걸 다시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커들에 따라서 셀라인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커들 중에서 일부 마커는 저희가 특허도 지금 출연을 등록된 상태고요. 마크로 사용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 타입으로 엑스도물 분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난소암인데 난소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과 구분이 많이 차이 안 나는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은 개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이크로 RNA 엑스도물 안에는 마이크로 RNA는 암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도 얻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특히 사용하고 있는 건 1290이라는 마이크로 RNA인데요. 이 마이크로 RNA가 난소암 진단에도 유용하다는 것을 제가 좀 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마이크로 RNA를 통한 그런 분석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코어트를 좀 달리해서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가까이 되는 코어트를 활용해서 검증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스트 캔서인데 프로스트 캔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진단에 사용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RNA 캔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런 엑스도물 데이터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린 엑스도물 자체만 가지고 전체 분석하는 것보다는 엑스도물을 솔팅해서 캔서가 내보는 엑스도문만을 분석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게 된다면 아마 좀 정밀 진단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연구는 백문준 교수님과 전석 교수님 그리고 송윤석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엑소전 분야들은 상당히 익사이팅한 분야죠. 정밀의학 분야에 사실 굉장히 적합한 하나의 분야이지만 굉장히 그에 비해서도 아주 무진정 언익스플로드 된 그런 파트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저도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아직 시작되는 그런 태동되는 분야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궁금증이 얼마나 또 해답이 답변으로 들을 수 있을지 그것도 또 조금 의문도 되고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시간은 다음 주제가 계속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질문들은 개인적으로 좀 받는 걸로 하고 오늘 다음 연제로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제부터는 우리 이종순 교수님께서 이 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두 분에 대한 자장을 맡게 된 순천향의생명연구원의 이종순입니다. 먼저 이상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주년 맞은 암센터의 아주 성공적인 업적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하게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다음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동준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교수님은 동국대학에서 나오셔서 순천향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순천향 대학 의과대학 병력 교실에서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교수를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는 지노믹 앤 펑셔널 리서치 오브 더 캔서 유싱 캔서 오가노이드라는 좋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을 발표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오가노이드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오가노이드를 구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오가노이드는 스템셀에서 유래된 세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3D로 티슈를 컬처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기네들의 오간의 어떤 세포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덜트 스템셀로도 가능하고 엠브리오닉 스템셀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조직이 갖고 있었던, 그 기관이 갖고 있었던 특징 세포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리서치에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3D 컬처를 얘기한다면 스페로이드 컬처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가노이드하고 스페로이드 컬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페로이드 컬처는 어떤 하나의 클론으로 세포들이 3D로 만들어지는 컬처를 하게 되는 거고 오가노이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올간이 갖고 있었던 모든 세포들을 분화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원래 올간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 세포들을 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컬처 기법입니다. 해서 보면 모든 장기가 된 건 아니고요. 지금은 리버나, 위, 소장, 대장, 그리고 자궁, 방광, 그 정도, 렁, 그리고 브레스트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것들을 찾아보면 이 정도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노말도 있고 캔서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는 대장암을 위주로 만들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대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멀티슈를 얻어서 첫 번째로 노멀이나 튜모티슈를 얻어서 첫 번째로 디소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디소시에이션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마트리젤이나 어떤 지지대를 형성해 줄 수 있는 제 형태의 어떤 ECM에다가 넣어서 이거를 이제 키우게 됩니다. 컬처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컬처를 할 때 그루스 팩터들을 잘 조절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루스 팩터들을 넣고 그렇게 해서 키우면 B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가노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올간별로 조직 어떤 그루스 팩터를 써야 되는지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보통은 패세지가 20 패세지까지 가거나 30 패세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년까지 가는 것도 있네요. 어쨌든 저희 연구에서는 보통 한 20 패세지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뒤편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가노이드를 이용할 때 오가노이드를 이제 제노크래프트를 만드는 데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셀라인을 가지고 제노크래프트를 만들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틀렛 이펙트라고 해서 어떤 단클론, 단일클론의 어떤 세포들만으로 결국엔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런 그 조직은 원래 세포주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세포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심어주게 되면 결국 궁극적으로 마우스에서 만들어지는 그 오가노이드 조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간의 오가노이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어떤 다른 실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코콜처가 또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지금 에이번에 카프와 같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카프는 Cancer Associated Fibroblast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가노이드를 만들 때 같이 Fibroblast를 넣어서 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가노이드 주변에 Fibroblast 같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들 예정이고 또 T셀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저희가 T셀을 같이 넣어서 T셀하고도 오가노이드를 같이 만들 수도 있고 혹은 임팩션을 시키거나 하는 패소젠들을 같이 넣어서 만들 수도 있는데 패소젠을 넣어서 만드는 경우는 아예 오가노이드 안에다가 직접 마이크로인젝션하는 방법도 있고 오가노이드를 오늘의 에어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키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오가노이드는 여러 가지 방법에서 쓰여지게 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드럭 디스커버리에서의 약물의 반응 그런 것들을 보는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디지널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진 에디팅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스템셀에서 나오는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컬처 미디어 를 사용했습니다. 이 스템셀 회사에서 제공하는 미디어에는 여러 가지 그룹 팩터가 잘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암을 키울 수 있는 미디어를 구매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조직을 얻으면 조직에서 디컨타미네이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젠타마이진을 가지고 대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장균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디컨타미네이션을 시킨 다음 이제 차핑해서 디소시에이션을 하고 그런 콜레팅 그런 다음에 크립트를 선별하고 이 과정의 몇 번을 반복하고 크립트를 몇 개를 카운팅을 한 다음에 그걸 시딩해서 미디어에 넣어서 키우게 됩니다. 물론 마트리젤에 넣어서 키우기 때문에 3D로 컬처가 되는 거죠.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명 환자 것을 저희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 P0 환자의 경우는 노말은 8일째 됐을 때 저부터 이제 오가노이드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템셀에서 캔서 스템셀을 키우는 메디어를 A, B 두 가지를 줍니다. 그런데 이 A, B를 같이 넣은 것하고 A만 한 것하고 B만 넣은 것하고 이렇게 3개를 해봤는데 B만 넣은 것은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A, B를 같이 넣은 것하고 A만 했던 것에서는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일째 P0 환자는 8일째부터 만들어졌고요. 투머 A라고 하는 메디어를 사용했을 때는 7일째, 10일째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P1 환자의 경우는 6일째쯤부터 노말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투머원의 경우도 6일에서 4일, 7일 뭐 이 정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오가노이드가 실제 정말 잘 만들어진 건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체니스테인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에체니스테인 잘 시도 안 하는데요.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 그냥 파라핀으로 만드는 것하고 OCT 컴파운드를 가지고 프로젠 섹션하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했더니 파라핀 블록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프로젠 섹션한 것으로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캔서랑 정상에서 오가노이드가 잘 만들어져 있구나 그리고 대장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잘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만들어 놓은 샘플입니다. 아직은 조금 많지는 않는데 사실 오가노이드를 만들어 보니까 노마는 상당히 잘 만들어지는데 티모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티모에서 세 건이 실패가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아홉 샘플, 노마 아홉 샘플 티모 6 샘플 정도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백무중 교수님 조직을 많이 떼주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셨고요. 제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받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자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자분은 이상철 교수님인데 간단하게 경력을 소개시켜 드리면 순천향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석박사를 하셨고 지금 현재 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 for Gastro Institutional Cancer입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순천향병원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아까 저장님께서 정밀화학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래도 조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조금이지만 미흡하지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필드에서는 우리가 느낄 때는 정밀화학의 시대가 왔다 제도와 퍼실리티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나라도 빨리 따라가야 하는 그런 형국에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밀화학 아까 말씀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데이터를 쌓는 거고요. 데이터의 핵심은 유전자 정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진단을 빨리 하거나 치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타겟을 찾는 게 정밀화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는 암에서 가장 많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많이 투자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진단 분야 조기 진단에서 예방하는 분야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치료에서 어떤 타겟들이 확인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처음 펠로우하고 그랬을 때 2000년대 중반에 퍼스널라이즈드 메더신 또는 인디비주얼라이즈드 메더신 이런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림시즌 메더신은 조금 더 예방과 조기 진단의 개념이 더 포함되는 거지만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인디비주얼라이즈드 퍼스널라이즈드 서러피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내용은 NCI에서 턴을 정의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TCCA라고 제놈 아틀라스를 만드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죠. 현재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2만 2.5 페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지금 쌓여있다고 합니다. 페타바이트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10에 15승계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DVD 20만 장 이상의 데이터가 지금 유전자 정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타겟이 있느냐, 결론적으로 여기 보면 몰리큘라 베이스를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브 타입을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 그런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이거 다 보셔서 네이처에 나온 내용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엄청 두려운 변이가 많다. 우리가 맨 처음에 퍼스널라이즈드 스토라피를 얘기할 때 CML을 갖고 얘기를 했을 때는 BRCA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것만 필라델피아 크로모전만 막아주면 암이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걸 처음 발견했었죠. 싱글 뮤테이션이 싱글 캔서를 만든다 라는 개념이었는데 실제로 유전자 지도를 만들면서 봤더니만은 유전자 뮤테이션의 버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투머마다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 자체도 현재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뮤테이션 버든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역치료 잘 듣는다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실제로 이쪽 뮤테이션의 많은 투머를 핫투머, 플레임드, 인플레임드 투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면역치료를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많은 뮤테이션 버든 중에 얼마나 이게 드라이빙 뮤테이션, 온코진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밝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의 하나하나 타겟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지금 매칭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학생 때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죠. 런스몰셀 런캔서, GI이긴 하지만 이게 가장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런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몇 년 지나서는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분류는 스퀘어머스에서도 이렇게 많은 타겟들 가능성이 있는 타겟들이 발견되고 있고 실제로 약도 적용이 되고 있고 아데노칼시노마에서는 훨씬 더 많은 타겟이 발견이 되었고 실제 훨씬 더 많은 약재가 지금 실제 필드에 들어와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까지 다 따라가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금 더 많이 케이라스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하나 더 채워지고 있고 이 뒤로도 한 개, 두 개씩 더 채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암치료에 대한 옵션이 기하급수적으로 현재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패턴도 온콜로지의 연구의 패턴도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런캔셀을 대상으로 스테이지 3, 4를 대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를 가정을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치료를 했다면 현재로서는 그냥 그 캔서에서 어떤 뮤테이션이 나오는가를 쭉 긁어보고 그 뮤테이션이 나오면 그 약에 매칭을 해서 치료를 해보자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엄브렐라 트라이얼인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모든 캔셀을 대상으로 뮤테이션 검사 NGS를 들려놓고 어떤 뮤테이션이 나오면 똑같은 약으로 치료해보자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죠. 이 바스켓 트라이얼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아까 같은 그런 정보가 무한적으로 쌓이고 있고 실제로 필드에서 무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단위로 새로운 약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했던 엄브렐라 트라이얼이고 이거 우리나라가 전체가 하는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헤드앤덱 대상으로, 에스파고스 대상으로 NGS를 돌리고 그런 것들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드러그able 타겟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밝혀서 이쪽 암에 넣어서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런 면역치료 대상으로 해서 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이게 대표적으로 엄브렐라 트라이얼의 세팅이고요. 그거 말고 요즘에 더 많이 하는 것은 이런 바스켓 트라이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디자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K-LAS라는 뮤테이션은 아까도 잠깐,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캔서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드러그able 타겟이 아니었는데 이것들 중에서 포인트 뮤테이션 G12C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드러그able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이 밝혀져 우리 연구자분들께서 밝혀져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필드에서 적용을 해봤때는 그냥 디자인이 하나인 거죠. 그냥 이게 뮤테이션이 나오면 용량을 딱 정한 다음에 올리면서 페이스 원 스타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스켓 트라이얼이고요. 이러면 많은 캔서들을 한꺼번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어떤 캔서에서는 이 뮤테이션이 있을 때 듣는지 아니면 다 듣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을 다시 케이스가 많은 암에서는 그 암을 대상으로 또 스페시픽하게 진단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런 형태로 트라이얼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얼의 패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엔트랙이라는 것도 질환별로는 1%, 0. 몇 퍼센트밖에 발견되지 않는 캔서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솔리드를 계상으로 긁으면 그래도 꽤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만은 데이터들이 계속 포지티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잠깐 보이겠지만 어쨌든 디자인의 세팅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바스켓 트라이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엔트랙 가지고 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게 색깔이 다 캔서들인데요. 여기서도 콜론 캔서 같은 GI 캔서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리스판스를 보이죠. 예전에 사이토톡식 드럭 똑같은 치료하셨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20%, 30% 리스판스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그블 타겟을 찾아서 연구를 진행해봤더니 여기 보면 전체 환자들 중에 70%에서 리스판스가 보이고 거의 85%, 90%에서 디지즈 컨트롤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핵심이 바로 NGS다라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고 정밀의학의 시대는 왔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어떤 약을 쓰고 표적치료제를 쓰다가 레지스턴스가 생겼는데 그것도 Another Point Mutation에 의한 것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도 NGS로 발견을 하고 그게 발견되면 그것을 오버컴하는 드럭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해봤고 그것이 실제 필드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암을 유발을 했지만 그 표적을 제대로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변이가 생기면 다시 그 변이를 오버컴하는 표적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스트레티지로 상당히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NGS를 그거 말고 저희는 별로 관심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질환에서 진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조기 진단, 스크리닝, 예방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풀시즌 메르선이라고 하는 것은 액셔노블 타겟을 찾고 거기에 제대로 개발된 약을 매칭시키는 작업이 풀시즌 메르선이고 풀시즌 온콜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요즘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질환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아서 좀 빨리빨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콜론캔서는 케라스 라스 와일드 타입과 라스 뮤턴트 타입으로 처음에는 그냥 콜론캔서였죠. 그런데 라스 와일드 타입과 뮤턴트 타입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대부분은 뮤턴트 타입이고 한 50%는 뮤턴트 타입이고 와일드 타입이 한 나머지겠구나. 그랬는데 NGS를 돌리기 시작했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와일드 타입은 20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들은 뮤턴트 타입이 아니더라도 어나더 뮤테이션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이 그럼 어나더 뮤테이션들 중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쓸 만한 어떤 것들을 밝혀진 게 있느냐. 헐투라는 거 보면 브레스트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였는데 그럼 여기서도 나오면 성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루틴으로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 2%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NGS를 돌리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삐라프, 멜라노마에서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약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콜론 캔서에서 실패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뮤테이션이 실패했지만 우리가 드러그업을 타겟이 없는 건가? 그 약만 실패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고 데이터들이 또 보여주고 있고요. 와일드 타입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EGFR 모노콜 안티바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뮤테이션의 정도를 파악하는 NGS 데이터 이것이 실제 프레시점메라스틴을 정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와일드 타입을 찾아서 와일드 타입에 대해서 모노콜 안티바디를 써봤더니 서바이벌이 좋아지더라 라는 것을 처음 밝혀서 되게 흥분했었죠. 이게 인디비주얼라이즈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NGS랑 관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NGS에서 투머 버든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투머 뮤테이션 버든이라는 TNB가 인뮤노소레피의 리스판스의 어떤 바이오마크다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제가 여기다가 소개한 이유는 처음으로 캔서와 관계없이 어떤 뮤테이션 버든에 따라서 또는 어떤 특정 뮤테이션에 따라서 이 약이 허가를 받은 최초의 약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런캔서에서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했고 그 약이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면 허가를 받았는데 이 약은 이 뮤테이션이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증명한 최초의 약이고요. 이런 약제들이 더 많이 앞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게 봤더니 처음에 GI 캔서에서 하려고 봤더니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GI 캔서에서 상당 부분 5%, 10%, 3% 이런 식의 포션이 MMR 데피션시가 있는 환자들이 꽤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드에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뮤테이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N트랙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콜론에서는 삐라프가 과거에 실패했던 연구인데 삐라프가 캔서 셀에서 시그널 패스웨이 중에 드러그블 타겟으로 드라이빙 뮤테이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계속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삐라프 인이비터만 썼을 때는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어나도 우회도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이쪽만 막을 게 아니라 이쪽을 같이 막는다거나 아니면 이쪽과 이 아래쪽을 같이 막는다거나 이런 스트레티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실제로 고민을 했었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삐라프 인이비터와 맥 인이비터 그다음에 밑에 맨 위에 있는 EGF 인이비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써보는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해봤더니 컨트롤브룩 과거의 스탠다드 치료에 비해서는 두 가지 스트레티지가 전부 다 도움이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헐투 콜론에서 1, 2%밖에 되지는 않지만 헐투의 브레스트의 스트레티지를 사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헐투 콜론 캔서에서 컨주게이 드럭이라고 새로운 전략인데 헐투라는 모노콜론 안티바디만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거기에다가 사이토톡식 드럭을 갖다 붙여서 약을 쓰면 어떨까 브레스트에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브레스트에서는 탁센을 갖다 붙였는데 콜론이나 스토막에서는 탁센은 잘 안 듣기 때문에 이르노테칸이라는 포토아이소몰라지 원 인이비터를 갖다 붙였고요. 그렇게 해봤더니만 도움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죠. 그 약을 봤더니 도움되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서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NGS에 의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양파 까듯이 까여지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지금 매칭을 해서 엄청난 성과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식의 콜론 캔서에서 연구,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연구 패턴이죠. 그래서 K-LUS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거나 헐투 앰플리케이션이 있거나 NRG, 원 앰플리케이션이 있거나 MSI 하이가 있거나, 어나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다. 콜론에서는 이 정도가 현재까지의 스테이터스고요. 판크레아스도 대표적으로 사이토톡식 드럭이 안 들어서 대단히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캔서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상당한 성과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테이션을 봤더니만은 상당한 브라카 뮤테이션, 비라프, MSI 하이, 엔트랙, 렛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포션이 있기는 한데 적긴 하지만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데이터들이, 케이스 리포트들이 2018년도에 되기 시작했는데 벌써 연구가, 포지티브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바스켓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뮤테이션의 엔트랙이 판크레아스에서 두 케이스 있었는데 이상하게 리스판스가 좋더라. 리버메타가, 홀 리버메타가 있다가 거의 없어졌더라.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환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지금은 현재는 판크레아스에서는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급여는 안 되지만. 그리고 브라카 뮤테이션 브라카 뮤테이션은 유방암에서 안젤리나 졸리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으면 유방암 생길 확률이 한 50% 그다음에 오바리 캔서가 생길 확률이 한 8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는 지반은 바이라테랄 오포렉토미를 하거나 그러니까 난소를 다 떼버리거나 아니면 유방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게 가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자들한테서는 그런 건 안 생길 텐데 그럼 어떤 것들이 또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판크레아티 캔서에서 상당 부분이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브라카 뮤테이션은 DNA 데미지를 받았을 때 리페어하는 진과 연관되어 있고 그것을 리페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어큐멀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캔서로 프로그레이션하게 만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판크레아스에서 점 라인 테스팅 NGS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NCI에서는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고 우리 기관에서도 NGS를 꼭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브라카 뮤테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있는데 써봤더니 브라카는 한 4, 5%밖에 안 되는데 판크레아스에서 실제로 리스판스 모이는 그룹이 한 10%는 되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지면서 혹시 언화도 관련이 있는 게 있을까 했는데 DNA 데미지 리페어진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뮤테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브라카 파프 인이비터라는 게 도움이 되더라 라는 것들을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보면 다 적지만 1, 2%이긴 하지만 어쨌든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환자군들은 판크레아스 캔서에서 파프 인이비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 이런 뮤테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은 과거 약제 중에서 시스플라틴이라는 사이토톡식 드럭에도 리스판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폴폭스 시스플라틴의 세컨드 제너레이션인데 폴폭스라는 약으로 실패를 한 연구도 있고 퍼지티브인 연구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것들을 HR, DDR, GEN에 대한 연구를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연구에서는 그런 환자가 많이 포함돼서 성공을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그런 환자가 포함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므로써 사이토톡식 드럭의 선택에도 도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프 인이비션이 이런 류페어진과 연관된 대표적으로는 브라카인데 아까 얘기했던 HR, DDR, GEN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포함한 그런 브라카 GEN의 뮤테이션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연구에서도 판크레아스의 서바이벌을 확연하게 차이를 나게 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에서는 이런 NGS 베이스의 치료 선택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고 현재의 스탠다드 사이토톡식 서라피를 한 그룹을 비교해 봤을 때 서바이벌이 거의 2배, 50%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데이터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GS가 기본 세팅이어야 된다. 물론 드러그블 타겟을 발견한다고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필드에서도 우리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판크레아스에서는 훨씬 더 많은 타겟을 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DDR, NRG, MSI HIGH, RUS, BROP, EGFR, K-RUS 이런 것들을 연구들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것들은 거의 바스켓 트라이얼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메타스타틱 솔리드 캔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베이스 자체가 디지즈 오렌티드 스타디가 아니라 디지즈 베이스가 아니라 GIN 베이스드 연구로 지금은 정말 많이 넘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연구를 하려면 NGS 없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NGS가 정말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의 많은 캔서에서 데이터가 많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빌리알이나 가스트리기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가 적은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닐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다른 캔서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나라에서 이런 유전자에 대한 분석들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한자들 중에서도 보면 GV 캔서 중에 TNB, NGS를 돌려서 TNB가 높다는 걸 확인하고 인민 온콜로지 드럭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GV 캔서에서 인민 온콜로지 드럭 사용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1, 2년 사이에 이런 정보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환자는 지금 1년 반째 NED 상태로 치료, 병이 다 없는 상태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작업,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로렉탈 캔서에서도 헐투에 대한 연구가 없지만 아니, 콜라인지어 캔서에서도 헐투에 대한 연구가 없지만 헐투가 거의 한 3, 4%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NGS를 통한 이런 드러그업을 타겟, 다른 암에서 발견되어 있는 드러그업을 타겟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토막에서도 헐투, MSI 하이, 엔트랙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점 라인 뮤테이션 같은 것들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에서 이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헐투 타겟으로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콜론에서 했던 이리노테칸 성분이 포함된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러그로 연구를 했고 연구를 해봤더니 프로그레이션 프리 서바이벌, 오버럴 서바이벌에서 한 20, 30% 이상 서바이벌 게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헐투 타겟티드 에이전트와 펜브로 콤비 그러니까 면역치료제의 콤비 이런 것들 새롭게 여기서도 효과가 있고 저기서도 효과가 있는데 새로운 콤비들이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발견된 타겟뿐만 아니라 새로운 콤비를 통해서도 또 오디셔널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헐투 퍼지티브 캔서에 대한 연구 형태로 지금은 더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케이라스 뮤테이션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암에서 수십 퍼센트, 50%, 80% 정도 발견되는 뮤테이션입니다. 발견은 됐는데 10여 년 동안 이게 발견된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드러그블 타겟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뮤테이션이 와서 거기서 아마 시그널을 보내서 캔서를 만든다라는 걸 알게 일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바이스텐더 뮤테이션이다. 그냥 2차적으로 세컨더리하게 생긴 뮤테이션이지 얘가 드라이빙한 뮤테이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바이스텐더일 수도 있지만 이게 드라이빙 뮤테이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처음 밝히고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한 넌스몰스 런컨스에서 한 10% 콜로렉탈 캔서에서 한 1에서 3% 어나드 캔서에서도 한 2%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했고 아까 보여주렸던 그런 디자인으로 연구를 했고 그레이드 4의 어떤 그레이드 3 이상의 사이드 이펙트는 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들어온 환자들 중에 제일 많은 포션이 런컨스였고 그 런컨스를 보고 있으면 느낌이 리스펀스 레이트는 한 5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거의 한 30%의 볼륨 튜머 볼륨이 감소를 보이는 환자 한 30, 40% 이상의 튜머 볼륨을 감소를 보이는 환자가 10명 중에 5명이라는 뜻이고요. 디지즈 컨트롤이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튜머의 프로그레이션을 억제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이 약을 씀으로써 한 80%는 튜머 컨트롤이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듀레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쌓여봐야 되겠죠. 그래서 콜로렉탈 코트도 있었고요. 콜로렉탈 환자에서도 비슷한 정도의 런스몬슬 런캔서와 유사한 정도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고니스틱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텀입니다. 튜머의 타입과 관계없는 효과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라스 다른 약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프리시즌 메르스는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다. 제네틱 인포메이션의 축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바로 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MSI 하이, 엔트랙, 브라카, HER2, 케이라스 이런 뮤테이션의 드러그블 타겟이 발견되고 있고 적용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NGS 급여 상황이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급여까지 나라에서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빨리 세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뮤테이션을 발견을 했으면 급여 상황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 환자에게 이렇게 잘 들을 가능성이 높은 타겟을 발견했는데도 못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프로그램들이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NGS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NGS 시대의 암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라면 당연히 그들의 생체 정보를 모으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실제 환자한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 이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게 NGS 시대의 암 진료 의사들의 책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세션이 끝나기 전에 이번 세션에 대한 질문은 이번 심포지엄은 20회 심포지엄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O와 X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션이 끝나기 전에 아주 멋진 강의, 좋은 강의를 해 주셨던 세 분 연사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들, 아마 질문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질문도 있으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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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